약간 전생에 이어서 현생까지 좀 이어지는 인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처음에 캐스팅 보도 나갔을 때도 이제 팬분들이 환생커플이라고 눈 상대장르면서 네 내 생활 중 남은 이는 제 부모님 여러분들Sabes 너는 사회적 인센 진심 인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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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인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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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찾자고? 좌회수는 당신이 형이랑 두려워 안 하도록 그만 엄마! 부르실잖아 내 엄마 야! 남들 앞에서만 돌아갔잖아 남들 앞에서만! 마이킹 어디로? 엄마! 민호 내 두 손 안 곳은 내 두 손 안 곳은 제가 작품을 할 때 좀 소심한 편이 있어서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유리 씨랑은 전작부터 워낙 좋은 호흡과 연기를 했었어서 유리 씨랑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고요. 저도 처음이거든요. 같이 작품했던 배우랑 같이 하는 게 그리고 다음 작품을 바로 연이어서 작품하는 게 좀 부담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안정감과 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. 뭐해? 아니 빨리 도전해. 적당해. 짜신. 너무 예쁘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